아아 원이형 민방위 간다고 했을때 나갔을때 그거구나 맞아맞아 아 2대2 전전판 이었어 파코드 5님 . 2대2 일루는 아 아 송혜님 행나이 감사합니다 고객님 2대 2 유저의 아니면 3대3 유저의 2대2 유저면 제꺼 유튜브 가서 그냥 2대2 한거만 봐도 혼대삼은 유튜브에 강의 영상 많고 아마 이번에 유튜브 강의 영상 올라가는 건 프로토스인데 프로토스 파일런 위치까지 강의 영상이 올라갔구나 아 또 원이형이 민방위 때문에 바빠서 게임을 던졌대요 빨리 끝내야 돼서 아마 하이브가고 디바우로 하고 아웃시에도 썽 있으면은 근데 난 아웃시 밀렸어도 할만했다고 해야겠네 근데 이거 진리하긴 하는데 너무 죽었어 커세여에 왜냐면 무탈이 방위업 0-1업이었는데 커세여 0-1업인데 공중을 못 잡더라고 아 그 시간이 없었대 이거는 무조건 투앤뮤즈 11시니까 11시는 어차피 그게 안 돼가지고 한번 사용해 stone 아 아 아 이제 이렇게 여기서 뻥을 지우면 크림이 퍼져서 여기다도 썩만을 할 수 있어 죽죠 야 뭐야 뭐야 야 버그 걸렸어 아니 야 이거 버그 걸렸어 아 이거 원래 안닿는 위치인데 둘 다 닿네 아 뭐야 둘 다 원래 안닿는 위치인데 원래 안닿는 위치인데 원래 안닿는 위치인데 원래 안닿는 위치인데 이제 펑크니 때리면서 아 방금 영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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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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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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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너무 쎈데? 이걸 못먹어? 러블이 세우덴데 울큰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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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저씨 ,,몸래 ,,뿜일 세우던데 링을 못맞겠는데 링을 못맞겠는데 링을 못맞겠는데 아 방금 링이랑 먹으러 뭐야 이타라고 같이 먹을라 했는데 못먹네 못맞어요 뱃술이 다 죽어서 아 방일업 돼있어요 그래너 덮친거지 방일업 안되면 못덮쳐 베란 1일업이라 그냥 내가 시간 끌고 아 손님이 럭커까지 해야겠는데 헤란 멀티 없잖아 아 멀티 먹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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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이거 진짜 존나 볼래 했는데 나 아까 그 후회님이 그 펑크는 범거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지 않았나 이거 되는거 없나? 아이 성의당은이 말고 송혜님 어택당을 다른데 아무데나 누르고 따다다다 하라고? 아 그래? 그게 돼? 안될거 같은데?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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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거를 공격을 하면은 해처리를 공격 안하고 딴 거 공격하면 풀리는데 아 아 아니 아 아 아 스타럭크 어차피 안통할걸요 제출이 있다던데 스타럭크 어차피 안통할걸요 스타럭크 어차피 안통할걸요 스타럭크 어차피 안통할걸요 스타럭크 어차피 안통할걸요 스타럭크 어차피 안통 наверное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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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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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죽어요